5, 8, 7, 6, 5, 4 8도 안 돼요 예! 아, 제가 2달 하면 안 돼요 2달 해요 이제 7, 9 63 한이 9, 6 54 아리 8, 5 40 정빈 6, 4 24 이제 5, 2 10 지수 4, 8 땡큐 아, 그게 뭐예요? 이건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점프 쟤즈 김치 가겠습니다 넌 너무 같아요 네, 텅장님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면 돼 나가 가위 바위 보 무게 무게 무 무게는 그치? 어, 좀 느려 찌짚어 보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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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면 진짜 안 되는데. 이거 쥐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아. 이번 경기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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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그 노래 아니야? 아, 처음 듣는 노래야. 여름 밤은 비퍼만 가고 잠은 오질 않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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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집이 늦어졌어 모두가 배고파고 함께 웃어가며 식사를 기다리네 한 잔은 한 두 가지 집 생각나지만 시큰만 빛이만 있어둬도 내게는 진수상찬 시큰만 빛이만 있어봐 무게 꼬록 꼬록 나 울거에 마주 앉아 마주 앉았어, yeah 밤새 속상 저 멀리 달그림장 시원한 사전 소리 여름밤은 깊어 불가고 밤은 오들었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아침이 늦어져서 배가 고파왔고 왜요? 왜요? 이유는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아침이 늦어져서 배가 고파왔잖아 나 지금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배는 곱파맛인가? 삼겹살하고 대항해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대신에 다른 거를 걸고 그럼 양파 고추 고추 양파 안돼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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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말이 안돼 배는 곱파맛인가? 한 달 더 벗고 힌트를 받으시겠어요? 안 들어겠어서 몇 번으로 진짜 화날나요 불러봐 빨리 빨리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맞이간자 밤새야 속삭이네 참가자 멀리 날 끓인다 시원한 밤새 소리 sensible 밤은 깊어만 가고 땀은 오지런네 랄랄랄랄라 아침이 늦어져서 배는 곱파도 모두는 식사일 기다리나요 한참 두 가지 짐은 진짜 생각나지만 시큼한 김치만 있어줘도 내게는 짐수성통 널리코! 랄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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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조개 껍질을 끄고 그녀의 목에 걸고 조개 껍질을 끄고 그녀의 목에 걸고 저개를 끄고 나bb거리들 맞지? 하유 Außerdem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황새 속삭이 저 멀리 달그리자 시원한 파티 소리 여름밤은 비법은 나고 따뜻해졌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낙연 랄랄랄랄랄라 여름밤은 이끄만 가고 남은 오질 않네 행복한 serge이 랄랄랄랄랄랄랄 ㅋㅋㅋㅋ elections 랄랄라 왜요? 서로 같이 한 번 볼points 우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친구님들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쉽아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자 안 돼요! 고기를 왜 포기해? 진심 딱 한 번만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도전하시겠습니까? 근데 계속 도전해봤자 지금 깎이는 거 우린 음식뿐이고 뭐 하나 다시 또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 봤자 또 꼬투리는 안 된다니까 아니 고기가... 고기 하나 먹으려고 우리 거 다 뺏긴다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숯불이 있으니까 멤버들 직접 구워 드시면 되고요 구워 먹으면서 한 분씩 인터뷰할게요 좀 더 친해지고 더 많은 추억을 쌓지 않았나? 저희 곁에서 해주시는 분들 많으니까 더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더 열심히 할게요 다양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타이틴 많이 사랑해주세요 끝까지 사랑해주시고요 저 민재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민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뭐 벌써부터 지금 흑긋흑긋하고 기대 만발일텐데 조만간 가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여보세요 어, 금방 내려갈게 어 그리고 이게 주와? 뭐야 이거 주와 보아라 우리는 곧 타이티라는 아이돌 가수로 데뷔한다? 찾지마라 커밍순 이재이 타이티 타이티로 얘네들이 데뷔를 한다고? 타이티로 데뷔를 한다고? 타이티로 얘네들이 데뷔를 한다고? 타이티로 데뷔를 한다고? 타이티로 데뷔를 한다고?